아 깰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안될거 같은데 이거 분명히 스킬 날라가 안써질텐데 어 아 밑점을 했어야 했는데 뭐하는거냐 버퍼링 무지 심할겁니다 이 공개를 피울 수 없음 어어! 잇쓰! 대! 주샷! 어 이거 어떡하냐 쫄따구 때문에 죽는데? 어 이거 해결 방법 있나요? 당신 처형하겠습니다 어어! 차! 아 이거는 계속 걸릴거에요 이거는 예상한 결과였지 그래서 나 못깰거 같은데 버퍼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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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어 휴드 퇴생 휴드 퇴생 킬드 퇴생 하으로 퇴생 스탑 퇴생 크 아 또 이 퇴생 이 피해지도 한 대 맞으면 죽을 것 같네요 지금이야 뭐 스킬을 안쓰고 있으니까 쌍둑붑스 진짜 분노의 건을 받아놔 아 이거 버퍼가 걸리죠 괜찮아졌나? 아 이거 너무 좋아 어 이거 1,000번에 다 넣는 거에요 아 이거 5,000번에 다 넣으면 좋겠네요 아 이거 좀 넣는게 좋겠어요 ㄷㄷ 어이 닿는줄 알았네 5차 안썼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5차 어떡하나요 이거 안쓰.. 안쓰.. 안쓰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프렌즈.. 프렌즈 안쓰면 깰 것 같은데 흐흐흐 스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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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인드때만 쓰고 푸는거 어떠냐구요? 그건 아프지 않지 그냥 안쓰고 깨면 되는거 아닌가? 충분히 시간 안에 낄 수 있을거 같은데 쓰면 죽을거 같애 쓰면 맞으면 안되잖아 알겠어 써볼까? 나는 피가 너무 없어가지고 아예 맞으면 안되잖아 아이 안되겠는데 풀어야겠는데 못쓰겠는데? 아니 데벤즈 어떻게 해야되냐? 안맞아야돼요 아예? 하이퍼 스킬중에 스킬때 피 안다는거 쓰고 피 안다는 스킬이 뭔데요? 이거에요 이겁니까 크크 파크 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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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퇴즈입니다. 깨는게 중요하니까 깨자고 아 이거 어떡하냐 죽어야겠는데 이거구나 아 이거 참 자꾸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아 이 바인더를 그냥 처음에 쓰고 해버렸대 깨는게 중요하지 않나요 딜을 더 많이 넣는거 보다 그렇지 않을까 아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아니 딜이 안되면은 뭐 억지로라도 스킬을 쓰면서 하겠지 그래도 데리컨을 맡겼으면 깨는게 중요해서 맡기는거 아닌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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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직 20분이나 남았던 말이지 깨는게 중요하지 않을까 아이고 뭐 최소컷 이런 빨리 깨는 것도 원하는거 아니야 이게 무력하는 것도 아니야 쓰읍 이게 낫지 않을까요 아이고 아이고 아니 저는 아네 와 이거 뭐야 아니 왜 자꾸 나와 아 이거 죽었다 아 데몬 뭐야 데몬 이거 샬라샬라를 써서 프렌즈를 써서 만드는 이건 뭐야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게 유난히 많이 나오는 것 같지 아 1데스느냐 1데스느냐 이건 엄청난 샤인데 플레이 방식이 달라지니까 아 2데스느냐 아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가 바로 일하니까 대부분의 상대가 쪼개해져요. 벗고를 잃어버린다. 이 중에서 응원의 상대가 쪼개해시기 때문이다. 그래도 많이 잃어버린다. 이 중에서 기술에서 다시 기술을 전해드렸다. 으깨서는 제가 더 부족해서 이제는 체크가 쪼개해있다. 툭툭툭툭툭툭 Script FPS 하기 jego 티 우린 뭔가 싸움 line рать 사람 프리ech 왼쪽 오우 아파라 나 이거 못기 못기는데 뭐 나 이거 못기 못기는데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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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아 어 홀로몬